네,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.. 와, 못하겠다. 이건 진짜 어떡해. 무슨 국가보훈처 홍보 영상도 아니고.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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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, 이게 조금 어색했죠? 자, 다시 한 번 갈게요. 뭘 다시 가?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? 반전도 있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이기자, 이기자, 아싸, 오케이? 하나, 둘, 셋! 이기자, 이기자! 왜 안 해요, 왜? 이기쇼! 잠철아! 이기쇼! 이기쇼! 아,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! 아, 도와준다는 사람한테 민망하게 그래요. 10개 팔고 싶어서 그래, 네가 없으면 그게 가능해. 왜 소리를 질러요! 네가 안 해요, 이기자! 야, 저렇게 잘한다고 왜 말을 안 해? 네가 알아야지, 네가 감독인데! 니? 너 말 다 했니? 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